부산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속에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엔 전면 등교가 이뤄졌는데요. 개학 첫날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첫날, 아이들이 하나 둘 학교로 향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교 길은 오랜만입니다. 교문을 통과하면서 반가운 손인사도 나눕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는 필수. 손 소독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교실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은 항상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속에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전면 개학했습니다. 부산 지역 304개 초등학교 가운데 이날까지 299개 학교가 개학했고 나머지 5개 학교는 오는 6일 개학합니다. 본격적인 2학기 등교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교 방역도 더욱 강화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방역 보조를 위해서 방역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특히 급식이 문제인데 급식 대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완화되면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는데 그만큼 등교 인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교육청은 방역 지원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감염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